임경자님도 요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여권 만료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 출국 금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방문하려는 국가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인터넷 여권 안내 홈페이지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출국 금지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. 네, 조은영님. 신발장이나 냉장고 냄새가 심할 때 베이킹소다 활용해보세요. 냉장고나 신발장에 베이킹소다를 넣은 종이컵이나 그릇을 넣고 위에 랩을 씌운 후 구멍을 내서 놔두면 냄새 걱정 끝. 이야, 정말 베이킹소다는 어디가 또 다 쓰시네요. 어디 가나 다 통하는 것 같아요, 진짜. 네, 0143님도요. 다람쥐를 위해서 도토리를 양보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토리 가루를 선물해 주길래 그걸로 묵 한번 만들어보고 팁을 공유해보겠습니다. 도토리죽을 만들려면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. 끓는 물에 도토리 가루를 넣고 1분간만 줬고요. 뚜껑 닫기를 반복해 보십시오. 계속 젖지 않아도 탱글탱글한 묵을 만들 수 있답니다. 핵심은요, 끓는 물에 도토리 가루를 넣는 겁니다. 달래장에 도토리 묵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십시오. 네, 오늘 다 좋은 정보인데 정보왕 한 분씩 뽑아야 되는데 반건조 오징어 세트 받을 두 분. 동엽 씨는 어떤? 네, 저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남았을 때 출국 안 될 수 있다는 꿀팁을 주신 임경자님 선물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0143님. 0144님? 네, 도토리 묵 요 비법 노하우 주신 분. 두 분에게 반건조 오징어 세트 보내드릴게요. 네, 자, 이금선님. 네, 냉이 씻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아주 귀한 정보 주셨네요. 식초는 여기저기 좋은 곳이 많은 감초구만요. 윤해라님. 그리고 저 방금 양말 신고 지금 왔습니다. 네, 오늘도 감사합니다. 연두색이 진짜 예쁘네요. 오늘 제가 초봄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려고 입고 왔습니다. 상큼해요. 김현우 비가 와요. 5584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